한글자막 by 한효정 뭐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저거 무슨 소리죠? 산사태 소리 같은데요. 산사태요? 지리산은 흑산입니다.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면 땅에 물을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워요. 그럼 여기는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. 우리도 내려가요 빨리요. 여긴 안반지역이라 안전합니다. 거짓말하지 마. 그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건물이 떠내려갔어. 무슨 소리세요? 우리가 떠나고 나서 건물이 떠내려갔다고. 그 15년도 통한 게 고객이에요? 마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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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Rat우는 거야. 영어 real 우리니번 유 racism 도움이 떠난 사람들은 다 소란 Panama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나가야 돼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나무가 기울어졌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자리로 돌아가요 조회가 일어났을 땐 구조를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내 말 못 들었어 그 사람들은 남아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그 선택이 운이 남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은 포기한 거야 거미라서 포기해버린 거라고 그 사람들은 포기한 거야 아니야 거미라서 포기한 거라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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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ός considerable 키위 한참 프리 ậy은 으eled 바로